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긴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성취가 되었고 성취가 되고 있으며 성취가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두꺼운 책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시선은 똑같이 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글이 쓰여있는 인문학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보는 이유가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 불신자 중에서도 혹은 스님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어버이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좋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어보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다른 시선으로 성경을 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화할 때에는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넣어짐으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데오프루마토스, 데오프루마토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흙덩이가 하나님의 숨결이 미치자 생명 있는 인격체가 된 것처럼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짐으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테틀레스 타이 요한복은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내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마지막에 어떻게 모든 것을 끝내셨는지에 대한 것이 다 사복음서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나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던가 귀신을 내쫓으시기까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기까지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원을 비롯해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용서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비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저 우리를 위한 종교 인간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종교 중에 하나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절에 갔는데 불상 앞에 섰는데 평안해졌다고 불교에 다니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촛불을 많이 켜놓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도 많이 촛불을 이용하기도 하죠. 기도할 때 소원을 빌 때 촛불을 켜고 뭔가 그것을 보면 빠져드는 인간의 감성이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분위기 감성으로 볼 때 종교가 더 뛰어나 보이고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틀린 질문을 하면 틀린 답을 찾게 되고 틀린 답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틀린 질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돈을 벌면서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우리가 매주 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 묶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하나 라는 갈등 속에 빠져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매일 듣고 듣는 것이 지겹고 따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삶에 대해 지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초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인가 복음인가 지난주 용서라는 것을 보았고 이번 주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착하게 살고 있다고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영적인 각인이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강단에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신앙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던 그런 모습들 그저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도 우리에게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내려가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짓는 죄 십자가를 어기는 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죄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원 1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야미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깨닫고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왜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라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직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을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어치 없이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매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대속죄물로 인간의 죄물로 드려지신 것 인간의 죄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물로 드려지신 것이 아닌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제일 큰 죽음의 문제를 부활사건으로 인해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부활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 평생 기억하고 누릴 사건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 따라하고 배워야 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도 매일 그리스도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임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이 임금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도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주의 창조나 죽은 생명을 새 생명으로 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붙어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 받은 성령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받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이 시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라는 것을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우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오 모략과 재능의 영이오 지식과 여우와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우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까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성격, 그들의 문법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에도 동참하셨습니다. 10편 33편 6절에 보면 여우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라는 구절에서 이 입기운을 성령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부르너셨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성령의 영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해서 여자와 남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령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며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구원하는 중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라고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능하게 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으며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의 고침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기의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주장하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령도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느니 성령이 영적인 것으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된 어떤 성교사가 성령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어찌할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옆에 있는 비둘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한 아프리카 사람에게 그 비둘기를 주면서 이 비둘기에 대해서 성령을 빗대어서 설명할 거니까 이 비둘기를 강대상에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되어서 그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교사님, 간밤에 고양이가 성령님을 먹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기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원한 존재이시며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아들과 동등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단일성을 말하기 위하여 3일차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말하나 3일차 안에 세 인격이 있고 각 인격은 완전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피차 간에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동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거나 아버지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인격은 각각 3일차의 언어 하나보다 크지 않냐며 본질에 있어서 각각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는 특히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나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3일체를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가 불충분하기에 사미 하나님은 동등하게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렸냐면 우리에게 올바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묵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불로불로 해가지고 방언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나몬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을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자녀가 잘되기를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나에게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는 응답이 2장 1절 5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의 물질을 팔아서 모두가 함께 쓰기를 원했고 그들은 비록 배운 것이 없었지만 오직 복음만을 깨닫고 기도하기에 전심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전도와 성교를 깨닫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직장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가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zu lim